XSFM입니다. I, D, W, K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데이터센트럴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데이터센트럴입니다. 더불어 U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농축산인이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유면선PD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역할이 거의 없는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그냥 자연인으로 앉아있습니다. 이멘트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일단 광고 있는 거 하고. 세종시편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잠시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죠. 페이스북에서 김현수은님께서 강원도 편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아니, 이 분량 무엇? 저도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요. 기존의 강원도 총선 때에 비해서 분량이 긴 건가요? 많이 길어졌고. 아, 그래요? 네, 지선 때에 비해서도 길어졌어요. 원래 촌이 많은 지역은 지자체장 의석수가 자리수가 국회의원 자리수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도시로 가면 지자체장 자리수가 국회의원 자리수보다 훨씬 적죠. 여튼 그래서 총선 때보다 더 길다고 느끼셨을 수 있을 텐데 지난번 지선 때보다도 방송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저는 녹음할 때 그런 느낌 안 들었는데. 녹음할 때 그런 느낌 안 들으시긴요. 들어보시면 뒷부분에는 거의 돌아가시고 계세요. 사라지셨는 줄 알았어요. 네. 바른 미래다. 그런데 저는. 힘이 들어서는 아니고요. 저는 아무 느낌도 없다가 집에 가서 편집할 때 느끼죠. 이 편집이 안 끝나요. 힘듭니다.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저도 처투를 비해서 너무 흥분해서 열심히 하는 바람에. 정 작가님이랑 또 처음 녹음이다 보니까 전 지루함 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죽으려고 그러는구나. 여튼. 그리고 레논 리님께서. UNC 목이 버텨낼까요? UNC. UNC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죠. 거기에도 많은 목들이 있을 거예요. 농구 잘하고요. 거기에 참조합니까 요새? 트위터에서. 에스피온팔사님께서. 개들이 수온이 낮아져야 붉게 변하고. 홍게 얘기인 것 같아요. 살이 오르고 상품 가치가 생긴다고 지역 어민들이 말씀하시더군요. 작년 11월에는 수온이 높여서 잘 안 잡혔다고. 오징어도 잘 안 잡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오징어 값이 그렇게 비쌌구나. 오징어가 흔하거나 만만한 어족이 아니게 될 거라는 건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동해가 아니라 서해로 옮겨졌죠. 그렇군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알아서 장 봐오니까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장 보면서 그런 철학을 생각하잖아요. 딸기가 퇴생이 원래도 귀한 것이 아니다. 유통이 더 빡셀 뿐이다.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왜 나는 더 비싼 걸 샀다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랑을 해야 하는가.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개나 오징어도 점점 우리와 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 노동자들보다 제가 좀 연로하잖아요. 가장 흔하게 온 게 진짜 갈치였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 지긋지긋하게 먹은 갈치인데. 갈치가 고급이 되기 전에 삶을 기억하긴 해도 해요. 저도. 그게 몇 년도인데요?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죠? 80년도 초반? 중반? 왜냐하면 충청북도 태생이니까 생선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유일하게 동태, 오징어, 갈치. 너무 흔하게 먹어서. 나이 먹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개도 흔했다. 저는 제가 결혼해서 살림을 하면 그거를 되게 흔하게 끓여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현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한정식집에 가야. 예전에 그냥 봉지로 엄마가 식구가 많고 형제도 많고 이러니까 가장 싸게 먹었던 식재료인데 지금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갈치는 저 중학교 때 약간 상징 같은 거였는데 가난한 집, 꽁치, 고등어, 부잣집, 갈치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저는 안 그랬어요. 이런 게 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 외에도 이정진 씨 외에 많은 분들이 강원도 편을 듣고 제보를 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세종입니다. 지금은 오버뷰. 세종특별자치시 오버뷰 장과 의원을 민선으로 뽑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가 한국에 두 곳 있지요. 제주와 세종입니다. 제주시장하고 또 얘기하겠지만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왜 안 뽑나요 물어보시는데 거긴 관선입니다. 농축산이는 지금 우와 일 적게 한다라고 좋아했습니다. 초짜죠. 경기도 가서 보자고요. 차마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징그러워서. 이거 방송 끝나면 제가 UMC하고 인연을 끊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일한 예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남과 광주에서 울부짖으며 산화할 무소속 에디터가 들으라고 한 거면 아주 잔인한 언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나와서 경쟁률이 3대1입니다. 16명을 뽑는 세종시의회 의원선거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예비후보는 48명, 평균 경쟁률 3대1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은 연기면과 연서면인 4선거구가 5대1, 가장 낮은 곳은 고운동 일부인 14선거구로 현재까지 후보가 1명입니다. 인구 증가세가 한국에서 가장 가파른 세종시이기 때문에 툭하면 선거구가 바뀝니다. 4년 전에 13명 뽑던 것이 이번에 선거구가 3개나 늘었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민주당 22명, 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11명, 무소속 6명의 예비후보가 현재까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충청권이라도 한국당의 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곳이 세종인데요. 시의회 후보의 쪽수에서도 잘 보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4명입니다. 유세 현장을 구경할 때도 어울리는 과일 스낵, 프로넥,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잠시 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귀향 10주년, 봉화마을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무현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문의 1688-0523 잠시 후입니다. 세종 DC로 왔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장 4년 전에 이 지역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인구가 12만이라고 말했어요. 작년 겨울 기준 세종시의 인구는 28만 명입니다. 물론 세종은 30만 인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강역자치단체고 관련된 특별법을 곧 가지게 될 동네라 겨우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입니다. 이춘희, 62세 남자 라트라비아타 아니죠. 그 춘희는 아들 뒤마가 썼는데요. 옛날에 보면 한자로 소 뒤마 기억하세요? 농축사님? 그 아버지 대뒤마는 삼총사하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사람이죠. 분량 채우고 있죠. 아무튼 현 세종특별자치시장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생 나성초 광주일고 고대 행정학과 육군 만기 행시 21회 78년부터 30년 동안 주로 건설부 공무원이었습니다. 84년 임대주택법의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고요. 87년 재건축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예수님이자 사탄입니다. 그렇죠. 한국이죠. 네. 한국이에요. 물론 당시에 권교부 장관하고 여당 의원들이 결정을 했겠죠. 전두환이나.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문의원으로 참여하면서 맺은 연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퇴임 전 건설부 차관 때는 이명박 정부의 대우나 관련 사업일도 했죠.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은 무슨 일을 좋아서 하고 무슨 일을 싫은데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행정복합중심도시의 실행, 건설, 건설추진 지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을 한 세종시의 산파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공직선거 1승 1패 모두 세종시장 선거였습니다. 이춘희 캠프의 1번 공약은 행정수도 개헌입니다. 아무래도 개헌이 되면 세종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딘가 많이 들어가긴 하겠죠. 행정수도 특별법의 원안을 세종시가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을총회 회의 참여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겠다. 주민세와 과태료 등 자치단체 재원과 관련한 규정을 읍면동이 스스로 결정하는 재정조정권 부여를 검토하겠다. 이거 되게 내용상은 파격적인데요. 문장이 검토하겠다로 끝나다니 공약인데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치제도 강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6년 전에 세종시가 처음 생길 때 후보들이 중앙정부에서 돈을 덧대우겠다는 소리하던 시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돈을 우리가 쓰겠다는 태도입니다. 한국당의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이름은 송아영이고요. 송아영. 자유한국당 여성 지자체장 유일한 입후보자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장.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비교적 젊습니다. 54세고요. 젊은 겁니다. 네. 많이 젊습니다. 충남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직업은 정당인으로 나오고 출생지는 충남 영기군 조치원 의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지만 예전에는 조치원이라고 얘기하죠. 교동초 조치원 여중 그리고 충남여고 나왔고요.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입니다. 교육심리학과를 졸업을 했으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간 거죠. 그러네요. 여중여고 여대. 게다가 교대. 게다가 이대. 우리 아버지가 원했으나 제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정가는 없고요. 한국영상대학교라고 공주에 있어요. 거기에 교수를 지냈고요. 그리고 현재는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의 지역구분상의 세종시에 붙어 살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유선진당 출신이에요. 그렇죠. 올커니. 그렇죠. 2012년 19대 국회의원의 자유선진당에서 비례 5번이나 봤습니다. 꽤 높은 데를 받았는데 낙선입니다. 저도 낯설어서. 왜냐하면 제가 자유한국당을 하고 있는데 자유선진당. 이거 뭐지 해서 좀 오랜만에 리마인드 했는데도. 계속 만날 거잖아요. 그런데 선진당 출신들은 새누리당으로 옮겨탄 케이스가 아니죠. 흡수 통합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유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수도 문제를 개헌안에 어떻게 넣을 것이냐. 세종시는 곧 행정수도다. 이걸 헌법에 명문화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맞아요. 당연히 세종시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당론하고 안 맞아요.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송하영 후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보다는 그래도 좀 강력합니다. 내가 홍준표 대표를 설득하겠다. 그리고 이미 약속했던 부분이다 라고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보직을 사퇴를 불사하면서까지 이 행정수도 명문화를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세게 던져놨습니다. 그럼 홍 대표는 사퇴시킨 사람인데. 그렇죠. 이게 요새 유행인가 봐요. 모두 후보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빅데이터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빅데이터 특화 도시를 내걸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 기업은?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아무리 들어가도 세종시는 행정도시지 빅데이터 도시가 아닌데. 통계청은 가 있을걸요? 그럼 그냥 과천이지. 그래서 어쨌든 유일한 여성광역잔치 다채자. 여성광역잔치라니. sorry. 그런데 빅데이터 관련 기업 유치 같은 말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말이네요. 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뭘 하겠다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나와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버실이 있으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느낌이 뭐냐면 컨설턴트들이 붙잖아요. 컨설턴트들이 지금 가장 유행하는 말들을 막 갖다 붙여요. 그리고 특히 지역에 내려갈수록 스마트팜 같은 거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네. 맞습니다. 막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세종시 인근에 금개구리 서식지가 있어요. 개구리 중에서도 금개구리가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죠. 네. 멸종 그러니까 개구리 중에서도 우리나라 토종개구리인데 이게 멸종위기종에다가 그런데 거기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금개구리 서식지가 발견되는 바람에 환경단체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중앙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좀 약간의 지역의 디테일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송아영 후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앙공원 2단계를 조성을 하긴 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다가 농경지 대신에 농경지 대신에 거기에 습지를 별도로 조성을 해서 금개구리를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습지라는 게 사실 알 수 없는 역사들이 축적이 된 거거든요. 생태 역사가. 그래서 함부로 옮긴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죠. 이번에 뭐 평창올림픽에서도. 습지는 조금만 건드려도 큰일이 나죠. 이상하게.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딱히 자기가 조사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개구리들을 그래서 이제 옮겨봤는데 거의 다 죽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원래 중앙공원 컨셉이 가운데다 농경지를 만들어 놓는 거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금개구리도 살고 약간 그렇게 자연친화적인 에어리얼을 조성해 놓는 거였는데 현재 주민들은 또 이제 조류독감 위험이 있다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이 있다고 그것도 반대하고 있고 좀 싸움이 길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멸종이 다가오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바른미래당 허철회 38세 남자 천안출생 공주 한일구 고대정치배기학 학사 공주대 경영학 석사입니다. 새누리당의 영원한 소장파였던 남원정 누구 얘기할 게 참 첫 운이 참 재밌어요. 한나라당 남원정으로 시작하네요. 항상 좀 이상하게 시작하나요 제가?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남원정이 만든 정치모임의 대학생 아카데미 1기 참여한 인연으로 66년에 남경필 의원실에서 인턴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구나. 38세. 저보다 어려워요. MB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까지 했으니까 제법 잘 풀린 모양새였는데 와 MB 시절에는 진짜 어렸네요. 그렇죠. 그 후에는 세종시로 가서 다양한 일을 하며 지냅니다. 이 일에는 붕어빵 장수도 있고요. 우엉차를 온라인 판매도 하고요. 아내가 보다 못해. 그렇죠. 방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체리지라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요. 심지어 아내분이 하시는 건 잘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됐다는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내의 수공업이에요? 잘 됐는지 알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세종시 어딤에 커피숍같이 우엉차가 베이스로 돼가지고 이렇게 노인들도 불러서 책들 읽히게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캐시카우 없습니다. 16년 총선에 출마 선언을 했다가 컷오프 당해서 경선조차 참여하지 못했고요. 당시 선거비용으로 88만 원만 사용하겠다 선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컷오프를 하지. 컷오프 당하는 바람에 잔액이 57만 2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찍 컷오프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많이 못 썼어요. 젊은 정치인이 일어설 수 없는 문화라는 게 여기서 보이죠. 자기 돈으로 꿇어박으니까 계속해서. 여담입니다만 원래 세종시장 후보는 이충재라는 양반이었어요. 안철수 위원장의 인재형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돌연 잠적을 합니다. 아니 사퇴도 아니고 탈당도 아니고 잠수를 탔어요. 그렇습니다. 잠수협회. 제종시 장수협회장.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노쇼였던 겁니다. 최초 노쇼. 맞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고 사색이 되어 사라졌다. 정치적인 공작이다. 협박을 당했을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진위 여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협박은 뭐 협박의 내용은 뻔하죠. 바른미래당 공천을 받아라. 그래서 얼굴이 파래지고 출마해라. 바른미래당 색이 되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미팅을 이거 이제 기자회견 하기 전날인가까지 했었대요. 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그 이충재 씨 근처에 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전화를 받고 얼굴이 흰색이 되고 나는 못한다 하고 그냥 사라졌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진위 여부는 몰라요. 그런데. 무슨 당의 공천이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거나. 네. 그 후 이충재 씨의 소식은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 아시는 분은 메일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무사하신지만 알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좌우간 대형 멘탈 붕괴를 겪었던 당이 새로 찾은 후보가 우리 젊은 후보. 허철회 후보입니다. 그러게요. 젊다고 공약이 좋냐. 모르겠습니다. 4대 중점 과제 13개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단 한 가지.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네. 이 얘기는 모든 후보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자세한 공약도 곧 차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장 후보를 다 보았습니다. 교육감 남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감에 어제 등록을 했습니다. 네 명이 나왔네요. 최교진부터 하겠습니다. 순서로 보게 되면 마지막이긴 한데 현 교육감이기 때문에요. 최교진 53년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갑이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이거라도 하나. 세상에. 현임 교육감인데. 그리고 충남 보령 출신이고요. 경동고 그리고 공주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했는데 정과가 있습니다. 친보 계열의 교육감의 뭐랄까 일종의 순장 같은 거죠. 89년도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2001년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래서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막 벌금 받고 징역 받고 이러면 술 땡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이 200만 원짜리 2003년에 있습니다. 이름에 얼큰하게 매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4년에 또 사면을 받아요. 사면은 그 위에 두 건이겠죠 아마. 그래서 형 집행면제 특별 복권을 받아서 사면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음주운전은 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씩은 되더라고요. 한 번씩은. 음주운전은 사면 되죠. 네. 대통령 한 번씩 바뀌고 이럴 때 생계형 운전자들 위해서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생계형 운전자도 생계형은 음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있고요. 그래서 89년부터 해서 정교조 충남지구장과 정교조 수석부위원장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하다가 1981년에 대천녀 중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의 공동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과 굉장히 신연했던 후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초대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했었고요. 당시에 신정균 교육감이 당선이 됐고 불과 1345표 차로 그 당시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최교진 교육감이 해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뭐냐면 캠퍼스형 고등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캠퍼스형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을 좀 시도를 했었고 학교 혁신 프로그램 등등을 돌렸는데 슬로건은 조금 약합니다. 명품 교육을 내걸었습니다. 송명석 후보입니다. 나이는 55세인데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세셨는데? 네. 가장 젊은데 가장 연로해 보이십니다. 그러네요. 제가 잘못 봤는지 알고 계속 나이도 추정했는데 아닙니다. 62년생 55세 맞고요. 옛날에 보면 10살 때 출생신고하면서 한 살로 출생신고. 제가 한 살 밀려있잖아요. 가끔 그런 큰 삑사리들이 요즘 하는데. 눈썹만 염색하신 걸까요? 머리도 하얗고 그래서 보통 과한 뽀샵으로 우리를 경악시키게 만드는데 너무나 솔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55세라고 하기에는 좀 연로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주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공주사대 교육학과에서 학사를 마치고요. 한국교원대에서 영어 교육학과 석사를 마쳤습니다. 특히 영어에 대한 의지가 많은지 영국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태솔 과정을 수료를 하고요. 태솔? 네. 태솔. 뭐랄까? 어린이 영어 교육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린이 청소년 영어. 그러니까 약간 공인된 영어 교육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오성식 씨 같은. 네. 태솔 자격증이. 그분 되게 늘기적이었다. 영국만은 부족하다 싶었는지 호주식 영어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호주 대학 태솔 과정도 수료를 했고 영어가 미국식도 있죠. 그래서 텐스테이트 여기 가서 또 태솔 과정을 수료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북유럽도 가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지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태솔 과정도 수료를 했고. 그건 그냥 수집 과정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태솔 그랜드슬러. 그냥 둘이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 인도도 가시고 하겠네.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쨌든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이것도 공부에는 안 나왔는데 스스로 그 셀프 송박사의 블로그에 나와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학교의 업무라는 게 굉장히 경무잖아요. 교사들이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행정사들도 힘들고 하니까 아예 사회복지사를 학교마다 배치를 해서 이제는 학생들을 사회복지사들이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워낙 공부의 뜻이 많은 양반이어서 그런지 수월성 교육을 내걸었습니다. 수월성 교육은 뭐예요? 그야말로 잘하는 거를 밀어주겠다는 거죠. 잘하는 대로. 수월하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수시라고 하죠. 요즘 말로. 학력이라든가 그래서 수월성 교육이 늘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의 반대 진영이니까 평등 교육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러는데 수월성 교육을 내거는 후보 진영들이 있죠. 학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력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냐. 그런데 이게 세종시가 특징이죠. 젊은 공무원들도 많고 평균 나이도 되게 어리고 학력도 되게 전국에서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요새는 공무원이 제일 공부 잘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영재학교 진학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 그러면 세종시의 영재학교 진학률 영재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이런 데에 또 진학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딱 80, 90년대 과천 분위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률이 너무 아쉽지 않느냐. 참. 그래서. 왓. 그래서. 하나만 하지. 네. 그래서 초중고 수업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월성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학력 증진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대안학교 중에서도 공립대안학교. 공립대안학교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승인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공립대안학교를 만들겠다. 오묘해요. 학교폭력의 문제로 혹은 평준화 때문에 학습 동기가 굉장히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신에 따르면 제가 보기에는 대안교육이라기보다는 약간 분리교육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듭니다. 네. 그거는 등골이 오싹한 제안인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송병석 후보의 공약들이었고요. 네. 네. 그리고 최태호 후보입니다. 58세고요. 현 중부대학교 한국어학과. 국문학하고 한국어학과하고 좀 다른데. 그렇죠. 네. 한국어학 전공 부교수입니다. 한국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해서 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을 교육감들이 내걸 때 대충 제가 느낌을 보니까 현직 교사 출신이 아니었을 때. 아니었을 때. 네. 그런 유치원 교육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요? 네.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전국을 좀 보니까. 그리고 세종시가 워낙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유독 유치원과 유아교육 문제에 대한 공약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그건 그렇죠. 그건 교육감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좀 이상합니다. 세종시만 폐지한 유치원 영어 수업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게 무슨 폐지하고 자시고 할 문제예요? 그렇죠. 어차피 다 아름아름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래도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 문제를 못하게 했었나 봐요. 세종시가. 그런데 그걸 다시 부활시키고 초등학교 기초학력을 내실화하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과학의 학력의 과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내실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현재 초등학생들 공부를 너무 안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네요. 왜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생각들 있잖아요. 자식의 학력을 국가의 경제나 GDP 같은 거하고 동일시하게 보는 개념이에요. 이게 교육감 후보들을 보수와 진보 정도로만 갈라서 이해를 해도 이해하는 데 훨씬 편해지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전입 신고하고 인구 늘고 이런 것도 노리는 걸 텐데 전체적으로는 다 불행해지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경쟁의 연령을 더 밑으로 낮추겠다라는 뜻인 거죠. 말은 좋지만 실제로 이제 교육 학부모가 돈을 내고 그다음에 애들을 케어했던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경쟁 연령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방과 후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단어 자체가 코미디 아니에요. 한국의 입맛이죠. 공멸.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스템이 뭐냐면 실제로 거기서 내는 일종의 등록금 같은 거라고요. 그건 되게 적어요. 그런데 붙는 게 많아요. 방과 후 영어 수업, 방과 후 미술 수업, 방과 후 과학실원 수업. 그래서 특별활동비를 내거든요. 그게 훨씬 더 돈이 많이 차지를 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나는 방과 후 수업 안 하고 딱 그냥 하는 것만 할게요. 그러면 밥만 먹고 집에 와요. 그럼 엄마들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고 하니까 그리고 다 붙이는 분위기거든요. 특별활동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아주 이거 컨설턴트 잘못 붙은 것 같습니다. 국제금융비즈니스고등학교와 AI생명과학고를 설립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국제금융비즈니스고는 상업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그렇죠. AI생명과학고는 기존의 농업고등학교들이 이렇게 이름들을 많이 바꿨거든요. 생명과학고로. 그런데 거기에 AI 하나 붙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는 생각했죠. 그치. 농업고등학교와 AI는 떨어질 수 없는 문제다. 왜요? 주르독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AI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설마. 농구와 공구의 퓨전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되게 자기는 참신하다고 낸 것 같은데 딱히 참신하지는 않습니다. 네. 최태호 후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 더 남아있군요. 네. 정원희 후보. 네. 62세고요. 청주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였어요. 보게 되면 연기군 출신인데 연남초등학교 조치원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남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일본의 소피아대학. 조지대학이라고 하네요. 소피아대학. 네. 거기서 일문학을 수료를 하고 최종학력으로는 한양대학교 일문학 박사를 내걸었습니다. 보통 교육감 출신들이 지시법에 전과가 많은데 우리 정원희 후보께서는 도로교통법은 당연히 있어요. 2001년 150만 원인데 특이합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행사. 그러니까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걸로 심지어 2004년에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행사를 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문서 위조가 생각보다 큰 죄거든요. 위조와는 문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교황이라고 하고 다녔나? 본인은? 그건 모르겠어요. 조치대학이 되게 일본에서 오래된 카톨릭계 대학이군요. 네. 소피아대학이라고 하니까 이름을 소피아대학으로 바꿔서. 아무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징역 집유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해서 한국의 교육 제도를 많이 비판을 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평준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본의 교육 폐기물이다. 그래서 이 평준화 교육을 폐지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세종교육을 실현해야 된다. 유토리 세대에 대한 비난이군요. 그리고 이 후보의 블로그나 그 얘기를 들어가면 다 이런 식이에요. 일본 최고 명문 고등학교 이튼 칼리지, 미국 최고 명문 고등학교 필립 엑스터 고등학교, 일본 최고 명문 고등학교 히비아 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와 교사 연수 프로그램, 자매 결혼을 맺어서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학력이 높고 교육에 관심 많은 유권자들한테 귀에 꽂히라고 하는 말 같기도 해요. 그냥 흔한 일바죠. 그렇죠. 교환학생 알선 업체들 광고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튼 칼리지까지는 않았는데 일바. 미국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네요. 국제고, 영제고 그리고 비평준하고 특성하고 등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쫙 펼치겠다. 그리고 평준화 교육은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보수 진영과 그리고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늘 개인의 선택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보장하잖아요. 선택권을 제안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타도가 좀 목표예요. 일반 노동자와 선생님과는 격의 차이가 있다. 왜 노동자라는 말을 쓰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이 나오네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래요? 스스로 노동자라는 식으로 자신을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글쎄요. 지금 우리 네 명의 노동자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어를 잘 모르시네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교조는 말을 쓰지 말고 전국교사협의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교직원이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사하고 저 행정직원들하고 교사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레벨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고 자기가 당선이 되면 전교조 1세계 교육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라고 내걸고 있습니다. 네. 예. 정원희 후보였습니다. 네. 사람은 가오를 찾을 수 있는데 가오를 찾으면서 깔보는 게 누군지를 보면 그 사람 클래스가 나오긴 하죠.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까요? 어떻게 바꿔요? 블루스풱으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전교 불. 교육감 후보까지 모셨습니다. 세종 끝.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하마을을 둘러보던 당신처럼. 이곳에 오면 어른도 아이도 걸음이 느려집니다. 노란 바람개비. 처음 보는 호랑가시나무. 5월부터 상시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의 집까지. 곳곳에서 우리 발길을 붙잡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귀향 10주년. 봉하마을의 더 큰 성장을 위해 노무현재단과 함께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문의 1688-0523.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말.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기초의회 투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의회 투어 네. 뉴스가 없습니다. 이 동네는. 지금 세종시의 이슈는요. 복지센터 인사청탁 이슈랑 그리고 중앙공원 금개구리 이슈가 있는데요. 네. 인사청탁 이슈는 복잡하고 금개구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끝. 올해 3월에 임상전 의원이 세종시 도로표지판과 버스정류장에 세종시의회 표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원입니다. 네. 시청과 시의회를 동시에 표기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의회에 출근하기 위해서 대평리에서 601번 버스를 타고 의회로 올 때 세종시청, 세종교육청은 나오는데 세종시의회를 안내하는 방송은 없다면서 이를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아휴. 정말. 꼼꼼하시네. 투표 잘하세요. 이게 올해. 세종시민 여러분. 올해 세종시의회의 가장 큰 뉴스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뉴스는 지금 인사청탁 이슈예요. 그건 그렇겠죠. 레이더를 조금 넓혀서 2016년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2016년 6월 30일 고준일 의장이 선출돼요. 그리고 7월 1일에는 후반기 의장이죠. 네. 7월 1일에 세종시의회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렀는데 각 당이 당론으로 위원장에 대한 협의를 했어요. 의회 운영 위원장을 새누리당 김선무 의원으로 합의를 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개표를 딱 하니까 무소속 김정봉 의원이 7표가 나오고 김선무 의원이 6표 그리고 무효표가 1표 나온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을 미국 프로그램 서바이버에서 자주 봤죠. 그러자 갑자기 회의장에서 개땡땡들. 누가 말했을지 알겠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You set me up. 이제 고준일 의장은 어제 선출됐잖아요. 그렇죠. 선거 결과도 고지하지 않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자면서 회의장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이러면서 당황해가지고. 아 속기를 피하여 도망갔군요.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집단으로 퇴장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당황한 건 김정봉 의원입니다. 즉시 사퇴하겠다면서. 위협을 느꼈군요. 퇴장하려 하는 거를 회의장에 남아있던 의원들이 퇴장을 저지했고요. 의원들은 서로 만나서 비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결국 열흘 뒤에 극적으로 타결돼서 다시 투표를 했고 의회 운영 위원장의 처음에 합의대로 김선모 의원이 선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별일 없는. 네. 그런데 정말 저는 두 가지 다 이상한데. 그러면 왜 무소속 의원이 거기에 당선이 됐는지에 대한 뒷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분석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해찬계 의원이랑 다른 계 의원이랑 약간 내부에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하는 기사들도 있고.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있구나. 서로 짐작하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없고. 그런 보도들만 지금 짐작 보도들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단선의회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의회만 있어가지고. 여기에 활동은 곧 세종시의 운명이거든요. 지금의 13명. 이제 16명이 되죠. 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제일 뭐 했다고 가장 시끄럽게 나왔길래. 윤세민이 처음에 알려드렸던 것은 버스정류장에 시의회 안 써놨다. 네. 방송도 안 한다. 이번 정류장은요. 그랬다가 막 그 시장.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냐. 홍보하려면? 자치시장이 나와가지고. 원래 보통 총사회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혼나고 막. 아니. 그런데 임상전 의원이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시청 밑에 의회가 써있어야 되는데. 딴 지역은 다 그런데 세종시만 안 써있다. 네. 뭐 제기할 만하긴 한데요. 잊을 만하네요. 아니. 그리고 세종시가 불량이 없을까 봐 하나 더 찾았어요. 역시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이제 꽤 유명했습니다. 이해찬 의원 퇴비 갑질 민원 사건입니다. 세종시 어느 구석에 이해찬 의원의 전원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 퇴비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한여름에 공무원들까지 몰려가서 그 밭을 뒤집고 퇴비를 걷어냈다는 논란입니다.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습니까? 네. 2016년에 있었는데요. 이제 이제 이게 황제 민원, 갑질 민원 이러면서 농촌에 살면서 퇴비 냄새 난다고 민원 제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전원 달려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에 참여하면서 30분간 집회를 가진 후 회사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어디에서? 그 이해찬 의원이 집이 보이는 밭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30분간 집회를 가졌다. 냄새를 참으며. 네. 그래서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나고 유명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단체는 이 지역 주민들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지역 주민들의 반론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똥냄새에 죽을 뻔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인즉 어떤 건축업자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밭인가 봐요. 거기에 밭에 퇴비가 아닌 돼지분을 15톤으로 덤프트럭으로 뿌렸대요. 맞아요. 그건 퇴비 수준이 아니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지역이 지하수를 쓰는 지역인데 해당 비료에 이제 아연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죽을 뻔했다. 창문도 못 열고. 침출이 되는 거죠. 네. 이거 가지고 무슨 황제 민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이 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 동네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은 힘이 없고 따라서 주민으로서 민원을 넣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대로 가자면. 네. 그래서 민원을 넣은 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새누리당에서 조금 뻘쭘해졌잖아요. 새누리당 세종시의 의원들은. 전원이 달려가서 30분간 집회를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평론 같은 걸 또 보니까 그래도 말로 풀지 그랬냐. 정말 많긴 하더라. 충남 세종. 그러니까 지금은 세종이지만 충남 권역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대 양돈단지예요. 그래서 늘 좀 민원 중에서 축산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따가도 또 충남할 때도 나올 거예요. 아마 축산 민원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그 축산 분뇨 처리 시설장 같은 이슈가 항상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악취 문제가 늘 있고요. 세종이 해결해야 되는 아주 큰 문제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도 또 다른 게 앞으로 큰 도시가 들어설 곳에 양돈농가가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바로 옆에.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요. 불량 못 줄여. 뭐야 이거 지금. 불량 귀신들. 한 시간 했어. 한 대 한. 난 1억은 못 살아. 세종시였습니다. 네. 가볍게 하고 지나간다고 했는데 되게 무거웠네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짧을까봐 조금 길게 준비를 했어요. 충남 길어요. 자 충남 길어요 여러분. 짧게 준비합시다. 네. 충청남도에서 뵙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남도의 도지사 시군의 장 교육감 후보의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